네, 지금 거는 18년 고2 3월 거고요. 이거 지금 24번부터 나가서 보도록 하죠. 24번에 있는 것은 도표 문제인데 여기 있는 거 우선 정답이 4번이고요. 여기 있는 거를 보시면 2015년에 The Number of는 무엇의 수, 단수 취급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Decreased가 동사다 라는 걸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카누를 하는, 카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전 해보다 약간 감소했대요. 근데 2014년이니까 약간 감소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은 더 많아요. 무엇의 수보다 참가자. 앵글링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앵글링은 낚시죠. 낚시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약간 낚시하는 사람들, 2015년에 2015년에 낚시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카누 하는 사람들은 1.4고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2.4니까 얘가 더 많지 않죠? 그러면 얘가 Less than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더 넘버러브는 무엇의 수?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죠. 자 이제 25번이고요. 25번에 있는 걸 가서 보시면 그랜트 우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사람은 자랐습니다. 어디에서 자랐냐면 농장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렸습니다. Whatever.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떠한 물품일 자, could be spared 라고 되어있으니까 스페어는 어떤 말로 쓰이냐면 남는 여분의 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동사로 쓰면 무슨 말이냐면 아끼다 절약하다 라는 말로 쓰이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아껴줄 수 있는 물품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껴서 쓸 수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물품이든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고요. 복합관계 형용사니까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복합관계라고 적지 말고요. whatever라는 구 적어드리면 whatever는 두 가지로 쓰여요. 한 가지가 복합관계 대명사로 쓰여서 뒤에 있는 문장 관계대명사의 강조형이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에는 복합관계 형용사로 쓰이다 보니까 뒤에 명사를 꾸며주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종종 그 사람은 이용했습니다. 무엇을 이용했냐면 숱을 이용했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The Wood Fire 되어져 있으니까 장작불에서 나오는 숱을 이용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종이죠. 갈색 종이의 Leftover 남아있는 남아있는 조각에다가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는 10살이었을 때 오직 10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엄마는 주어져 Move 그의 가족을 이 지역으로 아이오아에 있는 이 지역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사를 한 거죠. 관계부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이 지역에서 우드라는 이 사람은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공부를 했죠. 어디에서요? 아이오아 주립대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에 다 나가지는 않고요. 뜨문뜨문 일정한 날만 나갔다는 거겠죠. 그리고 출석을 했죠. 밤 수업에 어디 시카고의 예술학교 시카고 예술단체에서 밤에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32살일 때 이 사람은 파리로 갔어요. 뭐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요. 여기 이 아카데미 줄리안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갔죠. 1927년에 이 사람은 독일의 민헨으로 여행을 했어요. 관계부사니까 앞에 있는 민헨을 꾸며주고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고요. 몇몇의 유명한 성공한 예술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살던 1927년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가장 성공한 예술가들 중에 몇 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은 some half most or percent 분수 이렇게 되어져있으면 of 다음에 명사가 있죠. 이 명사한테 동사를 일치시키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에서 여기는 아티스트에다가 수를 일치시키니까 여기 o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while there 거기 있는 동안에 얘는 지금 분사 구문이니까 원래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hile he was there 이고 얘가 사라지고 얘가 빙이 됐다가 빙이 사라지는 거죠. there 이라는 것은 독일의 민헨이죠. 거기에서 그는 봤어요. 독일의 그리고 플랑드르 뭐 플라망 예술작품을 봤어요. 독일의 예술작품 플라망의 예술작품을 보았죠. 주격관계 대명사 이러한 예술작품들은 그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죠. 특히나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작품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지시 형용사 그 여행 이후에 그의 스타일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reflect 반영하기 위해서 얘는 미러 반영하다 보여주다 그러한 화가들의 현실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란트우드는 농장에서 자랐고요. 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종 모닥불에서 나오는 숯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갈색 종이의 남은 부분에다가 스케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10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님은 그의 가족을 아이오아의 CR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죠. 거기에서 우드는 학교에 다녔어요. 이 사람은 아이오아의 주립대학교에서 음 학교를 다 다니지는 않고 부분 부분으로 해서 다녔고 시카고의 예술학교에서 밤 수업을 밤에 수업을 들었어요. 32살이 되었을 때 파리로 갔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줄리안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죠. 1927년에 이 사람은 독일의 미넨에 여행을 갔고요.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성공한 예술가 등의 몇 명이 작업하고 있었던 장소였죠. 거기에서 미넨에서 미넨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그에게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친 독일과 플라망 플랑드르 예술작품을 많이 봤어요. 특히나 이 사람의 예술작품을 말이죠. 그 여행이 있고 나서 그의 스타일은 그 화가들의 사실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옳지 않는 것이니까 정답은 사실주의 화풍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우선 여기서 갈색종기 끄트머리에다 걸렸다고 하니까 그만큼 가난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우선 여기에서 여기 표현인데 여기서 whatever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whatever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복합관계 흥용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 들어간 거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동사 1 동사 2 그 다음에 여기 where 관계부사 where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왜 이거를 해줬으면 하느냐면 여기 where were 동사 비동사가 복소형으로 쓰인 게 중요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대열이 어딨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 while 대열은 while he was there 이거의 줄임말이다 이거의 분사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greatly 이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reflect라는 단어 봐주시면 되고 예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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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요거랑 요거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6번인데요. 26번에 있는 거는 일치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요거를 보시면 돼요. 하나 또는 두 개의 출품작 퍼 뭐뭐 당 개인당 하나 또는 두 개의 출품작이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출품작은 일은당 한 편이 아니죠. 하나나 두 개까지 가능하니까 잘못된 거고요. 네. 27번이고요. 여기서는 일치하는 거 찾는 거죠. 그럼 여기 가서 보시면 우선 여기를 봅시다. 그 투어는 12개의 가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서로서로 다 걸을 수 있는 거리고요. 일치하덜은 서로서로 라는 것인데 원 아나덜 하고 같은 말이에요. 서로서로 같이 봐주셔야 되겠고요. 게스트들은 초대되어져요. 볼 수 있어요. 즉, 가든의 예술작품 전시회를 보도록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올바른 것은 이거죠. 12개의 정원을 둘러볼 수 있다. 다 걸어서 갈 수 있다니까 이거 하나 봐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28번이고요. 28번에 있는 거 가서 보시면 비록 스포츠 영양 관련돼서는요. 스포츠 영양학은 상당히 꽤 새로운 학업적인 학술적인 과목이 되었어요. 디스플레인 과목 새로운 학문이 되었지만 여기서 올도우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올도우랑 같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도우가 있고요. even if even though 가 있죠. 얘네들은 접속사이다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despite 인스파이트 인스파이트 어브는 전체 사이니까 뒤에 전체 사이 목적어가 들어가면 되고요. as if as if 하고요. as 더브가 있는데 마치 모처럼 이라는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요. 얘네랑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포츠 영양학은 상당히 새로운 학문 분야 학문 이지만 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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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을 때는 얘가 지금 주어 고요. 얘가 지금 동사죠. 얘가 지금 복수다 보니까 얘가 해부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추천이 있었어요. 만들어진 누구에게 선수들한테 만들어진 추천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치고요. 무엇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메이드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놈 여기 추천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여기 ING 나 PP 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좀 좋으냐면 여기에 주격관계 대명사와 B동사 를 넣어주고 BING 가 있으면 하는 거 BPP 가 있으면 당한다 ING 가 있으면 뒤에 목적이 있고 PP 가 있으면 뒤에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즉 선수들에게 만들어진 그런 추천들 음식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추천이 있다는 것이고요. 얘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강화 시켜주는 거죠. 선수의 능력 선수의 플레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세 선행사는 앞에 있는 FOODS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한가지 고대 그리스의 한 명의 고대 그리스의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말되어지죠. 보고되어져요. 현재 시제고요. 투 부정사 다음에 해부 PP 가 있다는 소리는 한시제 과거라는 소리죠. 이 사람은 말린 무화과를 먹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지금 주어가 한 명의 그리스 선수가 되겠죠. 이 선수가 먹었다.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8 라고 들어가면 되겠고 Dried Fi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복문이죠. 이것을 단문으로 고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앞에 있는 주어로 가고 Is Reported 다음에 To 대시 지어주면서 To 얘는 현재 시제 얘는 과거 시제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이가 그리스의 선수는 예전에 먹었으니까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앞에 있는 놈이랑 시제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 시제가 과거라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해부 PP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훈련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말린 무화과를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There is there라는 얘가 지금 주어 얘가 동사죠. 또한 어떤 보고가 있어요. 어떤 보고냐면 마라톤 러너가 있어요. 1908년 마라톤 1908년 올림픽에서 마라톤 선수들은 마셨죠. 꼬냑을 마셨어요. 여기서 Death은 동격에 되시고요. 모하기 위해서 그들의 플레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10대 달리는 여기서 페노미널을 사람한테 쓰면 천재죠. 천재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메리 데커라는 사람인데 10대 달리는 달리는 선수 천재 달리기 선수 이 사람은 놀래켰습니다. 같은 거고요. 스포츠 세계를 1970년대에 스포츠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말했을 때죠. 그녀는 먹었다는 거죠.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한 접시 먹는다는 거예요. 달리기 하루 전날 밤에 서치라는 것은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복숭명사 앞에서는 서치가 일반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요. 서치는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고 소우는 부사다 보니까 뒤에 형용사랑 부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러한 관행이라는 것은 제시되었습니다. 제한되었어요. 선수들한테요. 수동태죠. 그러한 관행들이 선수들한테 제한되었습니다. 비카스 어브가 있어요. 어브가 비카스 어브는 전치선이 있고 두 투 전치사고 오인 투 전치사고 땡스 투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명사나 ing 사람이 들어가면 목적격이 들어가고요. 비카스는 비카스는 since for 이런 애들은 접속사로 쓰일 때 뭐 때문에 라고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카스 어브가 있으니까 여기서 명사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들의 실제적인 이점이나 인식되어진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이점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Excel in their sports 그들의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지고 그들의 진짜 성과들 때문에 요거 때문에 제시되어진다는 거죠. 괄호치고 들어가셔도 되죠. 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러한 관행들을 선수들한테 제안합니다. 얘네가 제안하는 거죠. 원래 문장대로 하면 원래 문장은 individuals 다음에 may 다음에 suggest 그 다음에 search practice 그 다음에 to 선수들 이렇게 되는 게 수동태로 바뀐 거죠. 분명히 이러한 관행들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마시는 거죠. 마라톤을 하는 동안에 알코올을 마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 sum of 다음에는 요기 있는 요거에 동사를 지시켜주는 거죠. 이러한 몇 가지 관행들은 더 이상 추천되지 않습니다. 수동태죠. 그러나 다른 것들 others other of these practice 다른 것들 얘들이라서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거죠. 시합 경쟁 시합하기 전달밤에 먹는 것은 얘네가 지금 others가 복순명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have have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others는 다른 말로 해서 other 여기서 practic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기 싫으시면 others of 다음에 these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어가 복수다 보니까 has가 아니라 해부가 오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스탠드는 서다 견디다 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검증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입증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입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보죠. 비록 비록 스포츠 영양학은 상당히 새로운 학문이지만 항상 항상 빈도 부사니까 조동사 다음에 위치하면 되죠. have pp 완료 시제에서 have pp head pp에서 have나 head는 조동사와 비슷하게 쓰이는 거죠. 선수들한테 제한되어지는 여러가지 조언들이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요. 즉 그 음식들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거죠. 한 명의 어떤 고대 그리스 선수는 훈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린 무화과를 먹었다고 말되어져요. 또 어떤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는 뭐냐면 1908년 올림픽에서 마라톤 선수들은 그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꼬냑을 마셨다는 거죠. 약간 취해서 달렸나봐요. 힘듦을 잊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10대 달리기 선수 중에 천재력이 여겨지는 메르 데커라는 사람은 1970년대에 스포츠 세계를 놀래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 여자 선수가 시합하기 전날 밤에 스파게티 한 접시를 먹는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관행이라는 것은 진짜 그러한 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행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점과 인지되어지는 인지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들 때문에 그들의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선수들한테 제한되어져요. 분명히 마라톤 시작하는 도중에 알콜을 마시는 거죠. 듀이링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전치사죠. 4 전치사에요. 듀이링이 있으면 뒤에 보통 시간 개념 기간 개념 4가 있으면 뒤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고요. while이 있으면 while이라는 것은 얘네들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ing가 들어가고요. 얘는 동안이긴 아이고 얘는 접속사이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다시 가서 보시면 음 자 마라톤을 하는 도중에 알콜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관행들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합하기 하루 전날 밤에 고탄수화물의 식사를 먹는 것과 같은 다른 관행들은 시간의 검증을 견뎌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틀리지 않다라고 입증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것은 이 표현을 한번 보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이 글 전체의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order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fairly가 부사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have 스위치 해주시는 거 봐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made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enhance 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표현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are 수일치 문제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서 phenomenon은 천재라는 뜻이니까 genius죠. talent 재능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동사로 들어간 거예요. surprised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search practice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선 삽입돼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고요. 뒤로 빼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제안을 하는 거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during 들어가는 거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 some of가 있으니까 are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나 다른 것들은 여기서 but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시간 내 다 검증을 견뎌냈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요거를 봐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is leaptated 하고요. have eaten 요 부분 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기 요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서 because of their real and perceived benefit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의미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시간이 지나서도 틀렸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입증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이고요. 29번에 여기 order가 있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고요. occur라는 것은 자동사죠.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가지 사례가 있어요. 자 인 위치가 되는 것이고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죠. 그럼 파트너들이 시작해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위치 자리에다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넣어주니까 인스턴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원래 문장은 파트너들 start their relationship in 인스턴스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하면서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이다 인지 모든 것을 말해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트너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니까 제기들 명사가 들어갔어요. 누구한테요? 가로 치고요. 누구한테요? to each other each other one another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search 는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인스턴스를 꾸며주고요. 그러한 사례는 layer 아주 희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most는 형용사 대명사로 쓰이고요.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있는 병사를 꾸며주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the amount of disclosure 정보공개 정보누출 발설 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양은 증가하게 돼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게 되죠.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by 다음에 ing reveal 드러내다 여기 있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disclose 이렇게 해도 되겠죠. 상대적으로 작게요.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은 양을 드러내면서 여기서 relatively는 예를 꾸며준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드러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자 by living link 다음에 relatively little things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얘가 얘를 꾸며주고요. little things 적은 것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은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의 첫 번째 부분 우리의 첫 번째 작은 부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작은 부분들이 얘가 주어 bitch 복수니까 are received 동사죠. 얘에 대해서 are received 받아들여져요. 동사 1 그리고 bring on 일으켜요.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the other person 대화는 이렇게 두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disclose 하게 되면 이 사람이 response 반응을 하겠죠. 그럼 얘는 one 이 되겠고요. 얘는 the othe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반응을 이끌어 내게 된다면 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꺼려요. 자 우리가 했는데 좋은 반응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꺼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렐락탄트 꺼리다랑 같은 말로 얘랑 반대말로 쓰이려면 unwill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live here 드러내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게 되죠. more things about ourselves themselves 여기서 위니가 ourselve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원리 여기서 principal principal 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 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얘랑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얘는 주요한 교장 이라고 쓰이는 것이고요. 얘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중요합니다. 저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 is important to remember 가져와 진주어 Remember this principl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Would you usually 데디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일 거예요. 뭐냐면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항상 드러내는 것이다. 앞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두가 생략되어 질 수 있는 거죠. 가장 사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요? making contact with another person 다른 사람들과 첫 번째 만남을 할 때요. 여기 있는 거를 다시 보시면 when 다음에 we 라고 넣으면 되겠죠. we first 현재 시제로 그냥 넣으면 mak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여기 빠져서 분석 문으로 making 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if not 이에요. 만약 무화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자 unless if not 이니까요. 만약에 if if 라고 하고요. circumstance 그런 환경이 are not unique 이렇게 바꿀 쓸 수 있겠죠. 그러한 환경이 독특하지 않다면 such such such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such는 형용사고요. so 는 부사 여기서 bear bear 라는 것은 형용사로 쓰면 man man 벌거벗은 동사로 쓰면 드러내다. 여기서는 얘랑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였겠죠. 그러한 드러내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드러내는 것은 동명사니까 such가 꾸며주고요. 그런 것은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scare away 앞으로 앞으로 파트너가 될 사람을 scare away 겁을 줘서 쫓아내게 되죠. 뭐라기보다는 bring 그 파트너들을 bring closure 가까이 오게끔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 파트너들은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게 말을 하면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러한 사례들은 엄청나게 희귀합니다. 여기서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하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만나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희귀하죠.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작은 부분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드러내면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음 조금 드러내어지는 것이 보사 잘 받아들여진다면 상대편에도 잘 받아들여지고 유사한 반응 비슷한 반응 똑같이 느끼게 된다면 상대편이 똑같이 느끼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기꺼이 더 많이 의견을 말하죠. 어떤 것을 만나는데 나는 탕수육을 먹는데 찍먹인데 상대편은 부먹이면 부먹인 애는 찍먹인 애한테 탕수육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원리는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실수일 수 있어요. 강한 관계 아주 강한 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과 처음 접촉 처음 만날 때 너 자신에 대해서 가장 사적인 개인적인 세부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다시요. 이라는 것은 생각하다 또 한 가지 떠 맞다 맞다 라고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너 자신에 대한 아주 사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특별하지 않다면 독특하지 않다면 너 자신에 대해서 너의 진짜 자아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가깝게 친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멀리 쫓아낼 수 있죠. 겁을 줘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을 한번 보실 텐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이거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은 여기에서 가장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중요한 건 occur는 수동태가 안되는 자동사다. 여기 in 위치가 들어가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선 요거를 다시 표시를 해볼게요. themselves 제기되명사 들어간 거 제기되명사 들어간 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제기되명사 들어간 거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 다 각각 제기되명사 들어가는 부분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보시냐면 처음부터 그러한 가정들은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희귀합니다. 여기서 서치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most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형용사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정보가 서로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드러내면서 관계를 발달시킨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are well received 잘 받아들여지고요.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willing 여기서 unwilling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reluctant 대신에 unwilling이라고 낚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assume assume 이라는 것은 생각하다 떠맞다 맞다 라고 쓰이는 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는 거죠. mistake 그리고 여기서 likely likely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unique 라는 어휘도 봐주셔야 돼요. 여기는 문맥상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여서 그런지 여기 있는 이 어휘들을 좀 잘 봐주시면 돼요. rather than 이라는 단어도 좀 봐주시고요. 여기서 increase 라는 단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mistake 라는 단어 봐주셔야 되고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관계가 가까워진다. 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30번이고요. 잭은 네 30번 다시요. 잭은 멈췄어요. 완벽함의 순환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의 아들이 아들은 네모칸으로 할게요. 그의 아들 마크가 발달시킨 목적격 관계된 명사죠. 발달시킨 이런 완벽주의의 순환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마크고요. 마크는 could not stand 참다 참을 수 없었어요. to lose 지는 거죠. 게임에서 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by the time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언제 그 마크가 8살이 되었을 때요. 지금 하이픈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단수로 그러면 잭은 contribute to 기여하다 원인이 돼요. 마크의 태도의 원인이 되었어요. 무엇을 하면서 let 사역 동사 by에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빈도 부사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여기는 동사를 꾸며주고요. 동명사를 꾸며주고요. 마크를 let let let은 사역 동사니까 let 목적어 목적어 하면 동사원형 당하면 pp가 되는 거죠. 이기게 했어요. 항상 이기게 한 거죠. 체스 게임에서요. 왜냐하면 he did not like to see mark get upset and cry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잭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는 것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목적어 목적어가 하면 동사원형이라 ing 당하면 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more 라는 걸 cat upset 이겨 일 그리고 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잭은 깨달았습니다. 접속사듯이 빠져 있겠죠. it was more important because 진주어 allow 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는 걸 허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서는 그냥 수요 동사로 쓰였어요. 마크가 마크에게 무엇을 마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이죠. 진은 어느 정도의 경험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잭은 시작했어요. 이기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half the games 절반의 게임은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크는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그러나 곧 동사 1 동사 2 그러나 win 이기고 투에 걸려서 이기고 지기 시작했죠. with more grace 라고 되어지는데요. with grace 라는 것은 우아하게 품위있게 그래서 willingly 기꺼이 라는 말이에요. 기꺼이 이기거나 기꺼이 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많이 속상해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잭은 느꼈어요. 접속사에 대신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중요한 사건 이정표가 헤드빌 리치드죠. 비 pp 수동태니까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 하나의 중대한 시점 중요한 사건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he played catch with mark 되어져 있어요. 얘가 잭이 마크하고 캐치볼을 하고 있었어요. 동사 1 그리고 던졌죠. 공을 그러니까 잘못 던졌어요. instead of 뭐하는 거 대신에 of가 있으니까 동사의 ing get upset get go grow run for 다음에 효용사가 있으면 뭐하게 되다. 그래서 missing the ball 공의 공을 놓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대신에 마크는 할 수 있었어요.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의 유머 감각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동사 1 그리고는 말했어요. 아빠 잘 던졌어요. 라우즈는 음 이가 들끓는 몹시 더러운 이란 말이에요. 엉망 인 서투른 근데 내가 마크가 못 잡았어요. 마크가 병신같이 잡았네요. 라는 말이죠. 자 여기 해석 위주로 다시 가서 보도록 하죠. 어 잭은 잭은 그의 아들 마크가 서서히 증가시키고 있는 발달시키고 있는 완벽주의의 순환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크는 음 그가 8살이 되었을 때 게임에서 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죠. 스탠드는 서다 서다 맞서다 맞서다 저항하다 참다 견디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잭이 기여하고 있었어요. 잭이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한 거죠. 마크의 태도예요. 어떻게 하면서 그랬냐면 잭은 마크가 기분이 나빠하거나 우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스 경기에서 항상 마크가 이기도록 허용을 하면서 마크의 이런 태도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어느 날 잭은 깨달았어요. 마크가 지는 마크에게 지는 경험을 어느 정도는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잭은 최소한 그 게임의 절반은 이기기 시작했어요. 마크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곧 우아하게 아주 잘 이기고 지도록 이기거나 이기고 지게 되었어요. 잭은 무엇을 느꼈냐면 그가 그가 마크와 캐치볼 놀이를 했을 때 잭이 공을 좀 나쁘게 던졌어요. 그때 그날 중대한 시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바로 그날이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라고 느꼈어요. 뭐였냐면 공을 나쁘게 던졌는데 마크가 그 공을 놓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대신에 마크는 그의 유머 감각을 이용하면서 아빠가 잘 던졌는데 내가 잘 못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거나 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받아들이고 그것에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잘 던지고 잘 받는 것 그런 완벽주의에서도 벗어나면서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을 가서 보시면 우선은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잭이 그의 아들 마크가 발달시킨 완벽주의의 순환을 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탠드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크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태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 봐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봐주셔야 될 거는 래시 사역동사라 윈 들어간 거 C가 C가 지각동사였어 겟 그 다음에 크라이 이렇게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It was more important to allow Mark some experience with losing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최소한 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With more grace 는 이렇게 willingly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알맞는 말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동사 1 동사 2 로 들어갔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게시라는 말 정말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완벽주의를 깨게 한 사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어 Be Contributing to 무엇에 기여하다 무엇의 원인이 되다 래시스 여서 윈 쓰인 거 지각 동사 있어서 겟 하고 크라이 이렇게 된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allow 들어가는 단어랑 milestone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31번 이고요. 31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부사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죠. 문장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투자되어 줘야 돼요. 희귀한 이동 가능한 이동 되어져야 돼요. 전달되어 줘야 되고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축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2번 이 되고요. 돈은 약간 희박 해야 돼요. 희귀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예측 가능한 방식에서요. 귀금속들이 있어요. 얘가 뭐랄까요? 아주 희귀한 금속 귀금속들이 있어요. 얘네는 바람직하죠. 무엇으로? 돈으로 써요. across 그러니까 무엇에 걸쳐서 라는 말이죠. 더 밀레니아니까 수천년에 걸쳐서 돈으로써 바람직했어요. not only but also 죠.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때문에 라는 거고요. 뭐냐면 네모칸 쳤으니까 네모칸으로 갈게요. 얘네는 본래적으로 본래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걔네들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exist 자동사죠. 어떻게 고정된 quantity 되어져 있죠. 얜이 양 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질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귀중하다는 거죠. 그럼 금하고 은은 엔터 엔터는 타동사로서 뒤에 전치사가 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하고 은은 사회에 들어가요. 비율로요.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으니까 뒤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요.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이니까 뒤의 문장 완전하죠. 위치의 선행사는 여기 있는 late 비율이죠. 그러면 금하고 은은 그것들이 이렇게 할게요. 금하고 은이 발견되어지고 마인 땅을 파다 채강하다 채굴하다 파지는 그런 비율로 사회에 들어가요. 추가적인 귀금속들은 어떻게 되죠? cannot be produced 생산되어 줄 수 없어요. 최소한 not cheaply 라고 되어있는데 저기 있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드리면 additional 귀금속들은 최소한 어떻게 되었냐면 cannot cannot be produced chifly 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cheap은 싼 그러니까 싸게 생산되어 줄 수 없어요. 이거의 줄임말이 at least 최소한 싸게 생산되어 줄 수도 없다는 거죠. 커머데트 니까 상품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물품 일상적인 물품 like such as 로 바꿀 쓸 수 있죠. 쌀과 담배와 같은 것은 재배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재배되어 줄 수 있는 앞에 문장을 받는 거죠. 그것은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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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가지다 얻다 뒤에 시간이나 돈이 있으면 걸리다 들리다 또한 마찬가지로 need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require 이라는 말로도 쓰이게 되죠. 필요하게 되죠. 시간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게 돼요. 통치자 독재자가 있어요. 누구와 같은 짐바부에 있는 이 독재자가 있죠. 이 사람은 명령할 수 없어요. order 여기서는 동사로 써서 명령할 수 없죠. 정부에게 뭐 하라고 order to 생산 하라고 라는 거죠. 트렐리오는 좋으니까 백조 톤의 쌀을 생산 하라고 정부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할 수 있죠. 생산 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분배 할 수 있죠. be able to 에 걸려서 produce distribute 수조의 새로운 진바브의 돈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Y 여기서 보셔야 될거는 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고요.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있으면 되죠. 즉 이것은 그 이유에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걔네가 진바브의 달러가 결국에 가서는 더 가치있게 돼요. 무엇으로 쓰레기 아 토일렛 페이퍼 화장실 휴지로서 다 가능성이 있게 되죠. 뭐보다요? 커렌스는 통화 화폐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어지는 화폐보다는 무엇으로 더 가치가 있냐면 화장실 휴지로서 더 가치가 있게 되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독해 위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더 더 중요하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좀 희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귀금속이라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걔네가 본래적으로 아름답기 뿐만 아니라 미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한정된 고정된 여기서 리미트 라고 보셔도 되겠죠. 한정된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금하고 은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발견돼서 파내어지는 그런 비율로 사회에 들어오게 돼요. 추가적인 귀금속이라는 것은 생산되어 줄 수도 없고요. 최소한 싸게 생산되어 줄 수도 없어요. 쌀과 담배와 같은 일상생활 용품들은 재배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시간과 여러가지 자원들이 필요하죠. 짐바브에의 RM과 같은 이러한 독재자는 명령할 수가 없어요. 백조의 쌀을 생산하라고 정부에게 명령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짐바브에의 돈을 수조 생산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분배하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돈을 짐바브에의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사회에 풀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짐바브에의 돈은 결국에 가서는 통화 지금 사용되어지는 화폐로서 보다는 화장실 휴지로서 더 가치가 살아있게 돼요. 여기서 하는 말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이라는 거 귀금속 이라는 거 얘네는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휘기 하기 때문 이에요. 휘기 하기 때문 이죠. 그러니까 많이 없기 때문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금과 은 같은 것들 있죠.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 왜 가치가 있냐면 고정된 양 때문 이라는 거죠. 즉 한정된 양 때문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상품들이 나와져 있죠. 다른 상품들이 이야기를 든 거는 얘는 생산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시간과 돈은 들어가겠죠. 그러면 시간과 돈을 시간과 돈 시간과 자원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어가면 생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상품 이에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많이 만들어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화폐로서의 역할 화폐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가치가 없게 되죠. 즉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화장실의 휴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생산되면 돈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이나 돈이나 여러가지 기금속들은 그것이 드물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즉 적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얘네가 많으면 돈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상품들하고는 달리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우선은 가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요거죠. 그리고요. 여기는 얘네가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요거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not only 다가 아니라 but also 다음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고정된 양으로 있기 때문 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선은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주제문이고 요거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바꿔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아래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가서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을 휘기해야 돼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인 부터 다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바람직해요. 돈으로 써요. not only but also 해요. 걔네들이 본래적으로 아름답기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요게 중요한 거죠. in a fixed quantity 해요. 한정된 양으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add which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분장 완전한 거 수동태로 이렇게 걸린다는 거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미 이렇게 되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품들은 뭐가 시간과 자원이 있으면 돼요. 그거에 대한 예죠. 짐바브에 독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백조짜리 백조의 쌀을 만들라고 명령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가지 시간과 자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돈을 막 풀 수 있어요. 돈을 막 풀면 돈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돈으로서의 역할이나 가치가 좋아야 되니까 얘는 이거를 막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걔네는 Y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그러한 돈이라는 거 짐바브에 달러스가 어떻게 되냐면 화폐보다 우리가 쓰는 통화 화폐라기보다는 쓰레기 화장실 휴지로서 더 쓸모가 있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for example for instance 로 연결사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 내용은 요거랑 요거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서 그리고 why why 다음은 결과 because 다음은 원인이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요. 자 이제 32번이고요. 여기는 가서 볼게요. 어떤 실험에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BPP니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접속사 대시 빠져 있고요. 아이들이 could have 가질 수 있어요. 하나의 머시멜로우 treat 라고 되어져 있는데 treat 는 어떤 말로 쓰이냐면 동사면 다루다 라는 말이죠. 근데 명사로 쓰이면 대접 한턱 큰 기쁨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면 머시멜로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하면 추우수의 각오 0이죠. 머시멜로우를 즉각적으로 먹는다면 한 번 크게 한 번에 큰 머시멜로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to treat 만약에 그들이 wait wait 는 자동사예요. 뒤에 목조어가 없고요. wait 가 목조어가 있으려면 wait for 라고 써야 되고요. await 라는 단어는 타동사로서 뒤에 목조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아이들이 기다린다면 두 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치면 되죠. most of가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요거에 동사를 일치시켜주는데 과거시제고요. 그리고 wait 자동사죠. 기다리는 걸 선택을 했어요. 심표 심표니까 우선 괄호를 치고요. 여기는 앞에 있는 아이들을 설명해줘요. range예요. 다양해요. in age 나이가 다양해요. from a to b 전치사 전치사 4살에서 8살까지 나이가 다양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다리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이 있어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있고요. 아이들이고요. 걔네가 사용한 전략은 defer 달 나요. significantly 부사로서 defer 꾸며주죠. 여기서 defer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즉 요거의 과거형이죠. significantly 엄청나게 다릅니다. constantly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4살 먹은 아이들은 빈도 부사 종종 선택을 해요. 여기서 하이픈이 있기 때문에 단수 years가 단수로 들어갔고요. 하이픈이 없으면 4 years old 이렇게 되겠죠. 종종 선택을 합니다. 보는 거죠. 마시멜로우를 봅니다. 모하는 동안에 와일이 있는데 와일은 접속사인데 뒤에 웨이팅이라고 분사로 형태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여기서 4 years old 거기 4살짜리 아이들이 웨이티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략이 됩니다. 그냥 기다리 기다리는 동안에 마시멜로우를 계속 봐요. 근데 이것은 이러한 전략은 주격관계 대명사 어떤 거냐면 terribly effective 죠. 엄청나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되겠죠? In contrast 대조적으로 6살 8살 아이들은 사용해요. 언어를 사용하죠. 뭐하기 위해서 help help 목적어 to 동사 원형 to 가 생략되고요. to 동사 원형 to 가 생략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help 목적어 with 명사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with 명사라고도 쓰일 수가 있죠. 명사를 도와주다 목적어에게 명사를 도와주다 라는 거죠. help 다음에 to 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유혹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although 비록 모이지만 이라는 거죠. although 비록 모이지만 although 는 비록 모이지만 이지만 뒤에 지금 이렇게 쓰였어요. although 는 접속사인데 뒤에 저렇게 쓰였다는 것은 여기 지금 6살 8살 아이들이 다른 방법을 로 사용하지만 이라는 거죠. 여기서 대 뭐라고 할까요? 앞에는 이런 방식들 이라고 볼게요. 굳이 말하자면 The ways were in differen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사용하는 방식 언어들 여기서는 방법이라고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랭귀지 라고 그냥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wa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네가 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되죠. 사라지고 주어가 없어지고 동사가 빙으로 냈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 뒤에 방식이 있으니까 더 ways 보다는 더 랭귀지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언어가 비록 다른 방식으로 사용은 되지만 말이죠. 6살사리 6살짜리 아이는 말하고요. 노래를 불러요. 누구한테요? 제기드명사 자기 자신한테 노래를 부르죠. 분사구문 리마인드죠. 자기 자신들한테 여기서 접속사 대시 빠져있어요. 여기 있는 거 보셔야 될 거는 리마인드 A 어브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됐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A에게 주어동사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상기를 시키는 거니까 제기드명사 들어갔고요. 이 아이들이 Can more treat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기다리게 되면 8살짜리 아이들은 집중을 하게 돼요. 어디에? The aspect of the marshmallow is 되어져 있으니까 머시멜로우의 면 머시멜로우의 면에 어떤 면이냐면 맛과 관련 없는 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모양과 같은 거죠. 즉, 이런 것들은 신표 있고 신표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위치가 들어가고요. 이것은 도와줘요. 요거죠. 목적어 8살짜리 아이들을 기다리도록 도와줘요. In short 즉, in other words that is that is to say to make it short 짧게 말하면 즉, 아이들은 사용하라는 거죠. 혼잣말을 하게 돼요. 뭐하라 하기 위해서 삐르르르르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다시 가서 보도록 하죠. 하나의 연구에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먹는 걸 선택한다면 한 번 머시멜로우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면 두 번 먹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나이가 4살에서 8살까지 다양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다리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엄청나게 달랐죠. 4살짜리 아이들은 종종 머시멜로우를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쳐다보는 걸 선택을 했죠. 이러한 전략은 엄청나게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꾸며지고요. 대조적으로 6살, 8살 아이들은요. 그 언어를 사용했어요. 비록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들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런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거죠. 6살짜리 아이들은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한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만약에 그들이 기다리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상기시키면서요. 8살짜리 아이들은 맛과 관련이 없는 머시멜로우의 그런 특성 면에 집중을 했어요. 예를 들면 모양과 같은 것들이죠. 즉, 그런 것은 그들이 기다리도록 도와주게 되었어요. 즉, 아이들은 혼잣말을 하면서 그들의 습관을 바꿔요. 습관이 없습니다. get more things done 사약동사 더 많은 것들을 해내게 합니다. 이런 거 안 나왔어요. regulate 통제하다 control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contain 이라고 보셔도 돼요. 포함하다 규제하다 그들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만들어요 자신감을 만듭니다. 향상시켜요 그들의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지칭하는 거 누가 누구인지를 잘 찾아주시면 돼요. 즉 4살짜리 애가 누구인지 6살이 누구인지 8살이 누구인지 찾아주셔야 되겠고 제기될 명사 봐주셔야 되겠죠. 네 여기서 지칭하는 것을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는 4살짜리 애들은 뭐죠? 4살짜리 애들이 하는 특징은 계속 보면서 참기 그죠? 6살짜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말하고 노래하기 뭐 하면서요? 리마인딩 8살짜리 아이들은 어떤 거죠? 머신멜로우의 다른 거 맛 맛과 관련 없는 다른 거 즉 외모와 같은 것에 집중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애들의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애들이 그러니까 4살짜리 애들은 보면서 참기를 했는데 근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있었던 거는 얘네가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의 자신한테 혼자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요거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가서 보시면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wait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wait 하고 await 이거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갑시다. 여기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 표현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실 텐데 여기서 immediately 는 부사로서 eat을 꾸며주고 여기서 eat은 앞에 있는 one marshmallow treat 이게 되죠. 그리고 treat의 뜻 구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wait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most of the children who range in age from 4 to 8 여기까지 좀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n age 나이에서 나이가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이게 deferred valid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significantly 앞에 있는 deferred 를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ile waiting 이거 지금 분사 고문으로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help 다음에 overcome 이렇게 온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4살짜리 아이들은 실패를 했지만 6살짜리 아이들은 6살, 8살짜리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비록 그 방법은 다르지만 그리고 여기 제기될 명사 reminding이 지금 분사 고문을 쓰이면서 접속사 내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Aspect of the marshmallows unrelated to taste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거 말씀드렸던 이거가 쓰인 거죠. 봐주시면 되겠고 wait는 자동사 이렇게 낚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연결사 들어가는 거 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죠.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기다리는 걸 선택을 했지만 그 전략은 다르다. 이게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죠. 이 세 문장만 봐주셔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란색까지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이고요. 자 페임은 명성이에요. 명사죠. 명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욕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무시된 경험이죠. 관심 받기 어떤 그런 경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주어에 노우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동사를 부정하면 되죠. 어떤 누구도 유명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냐면 후가 후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노우원이죠. 그러면 hadn't also somewhere in the past 여기서 여기도 괄호치고요. 과거의 어느 지점에선가 hadn't been made 여기 있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make you feel 그냥 easy 라고 할게요. 나는 너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있으면 얘는 지금 수동태로 바꾸면 you are made to feel easy 얘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면 여기에 사역동사일 때는 수동태가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to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다고 됐죠?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요. 느낀 적이 없는 애들은 됐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근데 hadn't 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애들은 유명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되셨어요? 여기 있는 말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어 여기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어렸을 때 느꼈던 애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글자가 왜 이렇게 써주지? 얘네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지해요. 이런 피로를 노출되었을 때 좋아하죠? 관심을 많이 좋아하면서 이러한 욕구를 느끼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비 노출되었을 때요. 어떻게? 초기에 박탈해 디프리베이션 박탈 디프라이브는 박탈하다 빼앗다 이거의 명사형 어린 시절에 박탈해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이런 것들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관심을 받지 못했을 그러한 끔찍한 힘든 시기에 노출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관심을 좋아하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많은 욕구가 있다는 걸 센스 우리는 감지해요. 알아요. 센스는 감지하다 알다 뭐 다른 걸로 해서 디텍트라고 해도 되겠죠. 아마도 이 아이 여기 처럼 이렇게 끔찍한 거울에 노출된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impress 인상을 주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시하면 해석하기가 편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어려워요. 뭐냐면 좋은 인상을 주기가 힘들죠. 그 부모님들 누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for one 어떤 아이는 자기 부모님들한테 좋은 상을 주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 아이 그 그리고요 그 부모님들 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never notice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so busy 너무나도 바빴을 거예요. be busy with 다른 것들에 너무 바빴을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느라 분사 구문이죠. 부모님들이 집중하는 거죠.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집중하느라 분사 1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분사 2 형용 삼아 나서 분사 죠. 그래서 앞에 접속 써 있고요. they are unable to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글쓰리 할 수 없었어요. have 가질 수도 없었죠. 친절한 감정을 가질 수도 없고요. 또는 친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또는 분사가 하나 또 들어가요. 분사 2 분사 3 그래서 너무나도 그냥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죠. there is there 여유라가 있으니까 동사 얘가 지금 주어져. 그래서 침대 맏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학교 성적표도요. 얘가 주어져 want the subject 주제가 아니었어요. 칭찬과 감탄 잘했다 라는 것에 대한 주제가 아니었죠. subject 는 주제 주체 과목 신하 백성 피사체 피실험자 동사를 쓰이면 종속시키다 형용사를 쓰이면 종속되는 이렇게 다 쓰인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되죠. y가 있으면 뒤에 결과가 나오고요. because가 있으면 뒤에 원인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 거죠. 접속사단 어느 순간에 세상은 관심을 가질 거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have to 해야만 할 거라는 거죠. 우리를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찬양하고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시당한 경험 이런 deprimation 이 있어야지 이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 있는 것에서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적이어서 이렇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성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무시당한 경험의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느껴졌던 느껴진 적이 없는 아이들은 유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즉 우리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러한 경험 즉 중요하다 라고는 경험 중요하지 않다 라는 이러한 경험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요 어떤 아이 어떤 아이의 부모님들은 요렇게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어떤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부모님들은 하나 그 한 아이한테 많은 관심을 보지 않았어요. 많이 보지를 않았죠. 그 아이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조차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바빴어요. 다른 것들에 너무나도 바쁘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있으면서 또한 친절한 느낌도 가질 수가 없었고 친절한 감정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또는 단지 너무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너무 바빴어 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 모두 없었을 거냐면 침대맡에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어떤 아이가 학교에 성적표를 받아와도 그것도 칭찬과 감탄의 주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이 그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주면 어떤 아이의 우리가 유명해주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마찬가지로 조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다는 거죠. 어그로 약간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여기 들어가서 이것도 봐주셔야 되고 이거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좀 인간미가 없으면 요거 낼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요. feel 감각 동사 형용사 들어가는 것이고요. haven't been made 여기서 사역 동사가 수동태로 쓰인 거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extremely 는 insignificant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이고요. significant 는 중요한 상당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문장은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써오는 부사니까 형용사 꾸며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사 들어간 거 분사 구문 들어간 거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동사 얘가 지금 주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서브젝트 더 서브젝트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니까 밑줄 쳐놓고 다른 의미 찾아라 라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봐주셔야 되겠고 Y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박탈이 있기 때문에 유명해질 거야 라는 꿈을 꾸게 되고 유명해지면 부모님들 나에게 관심을 가질 거야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슬픈 것. 네. 슬픈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빨간색이랑 빨간색이랑 얘네 두 개는 같은 거고 노골적으로 같은 것은 Deprivation Earlier Deprivation이랑 여기서 Neglect랑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Deprivation이라는 단어랑 Neglect라는 단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단어 이거 단어가 이거 단어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네. 이제 34번입니다. 여기서 Late는 늦은 년이라 사람 이름 앞에 있으면 고인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습니다. Just after 막 뭐한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 1909년 백악관을 떠난 직후에 그는 첫 번째 공식 성상 어... 메디슨 스케어 가든에서 그의 첫 번째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뭐하기 전에 그가 모두 동의하는 거죠.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전에 이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carefully 신중하게 attentively 정돈 배열을 했어요. 정리를 한 것이죠. 뭐 하려고요? 자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칠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for 거의 천명의 여기서 paid니까 돈을 받은 관중들이 어떻게 되도록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로 for를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be scattered 이 사람들이 흩어뜨리는 게 아니라 흩어진 거죠. 여기다 다시 보시면 to be pp가 들어갔으니까 뒤에 목조가 없고요. to 동사원형이면 목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어요. 어디에? 청중들 전체에 흩어져 있었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to upload his entrance 그의 입장에 박수를 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도록 환호를 하기 위해서 on the platform 그 양란 됐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신중하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박수를 치도록 준비를 한 거죠. 누구한테요? 거의 천명의 돈 받은 돈을 받고 박수를 치는 환호 하는 사람들이 청중들 전체에 흩어져 있도록 정돈을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의 입장에 박수를 치도록 연단 에서요. 그러면 여기서요. for more than 15 minutes 자 for는 여기서 동안이라고 쓰였고요. for 다음에는 시간 개념 during 다음에는 기간 개념 이 오면 되죠. 전치사 전치사 그러면 15분 이상 동안 이러한 돈을 받은 박수 치는 사람들은 만들었어요. 사역 동사죠. 그 장소가 울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어떻게 그들의 열정으로 여기서 있는 대열은 돈 받은 사람들의 열정으로 그 장소를 흔들리게 움직이게 열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The last of the audience 그 관객들의 나머지 즉 돈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관객들은 took up 그 암시 의미 그러한 분위기를 같이 따라하게 된 거죠. 여기서 호응하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호응하다 그러한 분위기를 같이 따라하게 된 거죠. 약간 어색하게 하면 assume 이라고 해도 되겠죠. 떠 맞다 맞다 라고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는 같이 하게 되었어요. 조인 참여하게 되었죠. for another quarter hour 쪼터니까 4분의 1이니까 15분이죠. 즉 앞에서도 15분 동안 돈 받은 애들이 막 박수 치니까 또 다른 또 추가적인 그 다음 15분 동안도 얘네들도 이거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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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선물이라고도 쓰이고요. 그리고 발표하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명사형으로 이렇게도 쓰이죠. 자, 여기서는 어떤 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형용사죠. 신문기자들이 were literally. 글자 그대로의. 글자 그대로 여기서야 알아야 될 수거는 sweep a off once fish죠. 열광시키다. 이게 지금 수동태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be swept off their feet 그들은 열광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던 신문기자들도 열광하게 된 거죠. 무엇으로? 트라멘덜스 엄청난 박수갈채로요. 주어진. 자, 바이가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니까 기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 봐주셔야 될 거는 이렇게 봐주셔도 돼요. 원래의 형태는 D, 아메리칸 히어로죠. 얘네가 음 음 여기를 지우고요. 오디언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오디언스 관객들이 과거 시제니까 gave라고 할게요. 그리고요. 더 아메리칸 히어로 라고 하고요. 트라멘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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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로우스 이렇게 볼게요. 관객들이 그 미국의 영웅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엄청난 박수를 쳤습니다. 요거죠.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문장 맨 앞으로 간 거냐면 이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들어간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과거 시제니까 was was given 다음에 얘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바이 오디언스 바이 오디언스는 생략됐고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요거를 없애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서를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미국 영웅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주어진 엄청난 박수와 환호로 열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was emblazant 되어져 있어서 장식하다 새겨지다 어디에 전체 신문의 헤드라인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글자로요. 2인치 조금 더 높게 다 새겨지고 선명히 새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1909년에 그의 백악관에서 떠난 직후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는 메디슨 스케어 가든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드러낸다 하고 동의를 하기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배열을 하고 정돈 준비를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거의 천명의 거의 천명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 관객들 저녁에 흩어져 있도록 그래서 그가 연단으로 입장을 할 때 박수를 치도록 다 설정하고 정해두게 된 것이죠. 15분 이상 동안 이러한 돈을 받은 박수친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그들의 열정으로 울리게 만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그러한 분위기에 분위기를 분위기에 쓸려서 또 15분 동안 같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또 같이 15분 동안 같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게 된 거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미국의 영웅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박수갈채로 열광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던 신문 기자들도 그래서 그의 이름도 그래서 루즈베트 대통령의 그의 이름도 어떻게 됐냐면 2인치 글자가 2인치 정도 조금 높게 신문의 헤드라인의 전반에 걸쳐서 신문에 있으면 헤드라인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높게 강조되면서 신문 전체적으로 쭉 덮으면서 선명히 새겨지게 된 거죠.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해하고요. Make use of 이해한 거죠. Make use of 이용하는 거죠. 똑똑하게 이용했어요. 이거에 대한 목적은 개인 홍보를 이해하고 똑똑하게 이용했습니다. Made public policies 공공정책을 만들었어요.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 그의 국민들한테 이로운 공공정책을 만들었어요. 알았죠? 언제가 좋은 시기인지 그가 그의 일을 그만두는 거죠. 공직에서 물러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안 나왔어요? 봤죠? 그의 서포터들이 잘 사는 걸 그의 서포터들 그의 지지자들이 잘 지내는 것을 So C ASP A를 비료여기다 가장 우선순위로 봤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Before 대중들 앞에요. 딱 정해진 약속된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은 루즈베트 대통령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연단에서 나와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죠. 돈을 받은 애들이 박수를 치게끔 돈을 받지 않은 애들도 덩달아서 박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가지 신문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문기자들도 열정적이었다 라고 느끼고 이 사람들도 루즈베트 대통령을 신문에서 더 강조하면서 미국의 영웅 이라고 해서 신문에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람이 뭐냐면 PR 개인적인 광고 홍보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똑똑하게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정치인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를 보시면 여기서 이 표현 하나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 나타나다 라는 말이에요. Made Appearance 여기서는 Made Appearance 하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 Made Use Use 이용 다 얘도 그냥 Use 라고 해도 되는데 Make Use 이용 다 얘도 나타나 다 그냥 Appear 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He Appear First 라고 해도 되죠. 얘는 Publicly 부사로 바꿔서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약간 조금 더 격식 차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Paid 는 돈을 받은 그 다음에 Unpaid 는 돈을 받지 않는 이란 말이에요. Paid Leave 하면은 유급 휴가 라고 보셔도 되죠. 유급 휴가 돈을 받고 휴가 를 떠나는 거죠. 여기에서 To be scattered 이 부분 봐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돈을 받은 애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니까 Entrance 는 엔터의 명사형 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For more than 15 minutes 그 다음에 여기서 For another quarter hour 그러니까 15 분이에요. 또 15 분 동안 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사역 동사로 쓰인 거 그래서 여기서 링 이렇게 된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돈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15분 동안 막 박수 환호를 한 거죠. Present 는 여기서 거기에 있는 이라는 말로 쓰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Give 은 PP 형태로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이렇게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PP형 그리고 여기서 아메리칸 히어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해했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주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단 이거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여기 거의 천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관객들한테 관객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게 되었다. 그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실 거 조금 더 표시해 드리면 이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여기 여기 이것들까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